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노조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상급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양대 상급단체 노동조합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에서 다시 국가는 국민의 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잦습니다 정말 노조공화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 청와대에 경제수수로 있는 윤종원씨가 노조에도 공정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가 실현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건설관계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 현장에 와보면 청와대 말이 얼마나 빈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종원 경제수석도 정통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심그룹에는 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정부를 끌고 있는 586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노조는 우리 편이니까 국민들이 조금 불법행위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운동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폭력행사, 법무시, 공권력 조롱 이 세 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양대상급노동단체가 자신의 조합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민노총 소송의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31일 날 열리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행사하는 그런 사건이 5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공권력은 대부분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에는 현대중공업의 서울사무소에서 경찰관과 직원을 폭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체포됐고 11명은 바로 석방됐고 1명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만 청구영장을 접한 판사는 정거인멸과 도저히 우려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방면을 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양대 노총의 현주소 저렇게 힘이 센 조직이면 얼마나 구속원들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총 근로자 수는 대개 한 2,6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는 작년에 208만 8천 명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이래로 2008년 이후로 최고의 조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7%입니다 2017년 대비 12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8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상금노동단체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한국노총은 87만 2천 명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71만 1천 명을 갖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를 포함하면 80만 정도로 추게 됩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58만 3천 명 75.8%가 상금노동단체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노조다 이런 이야기가 흔히 나옵니다 300인 이상 회사들이 57.3%를 차지합니다 100인에서 299인까지가 14.9% 30인에서 99인 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조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노동운동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냐 안정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또 집권이 끝난 이유도 한동안은 계속되겠죠 버릇이라든지 관성이란 것은 오래 계속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폭력 성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건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은 조직화된 구성원들을 통해서 표를 밀어주는 그런 묵계적 합의가 이루져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겁니다 표를 구하는 정치인에게도 좋고 이익을 원하는 노동조합에게도 좋습니다 따라서 조직화된 소수는 항상 분산된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보다도 앞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폭력 성향은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두 번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노조활동의 과격성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제어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면 무례하고 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성향이 강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양식과 기대에 의존해서 스스로 과격성을 자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격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노조원의 불법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향 자체가 대단히 친노동적이고 또 그 친노동적인 통회를 통해가지고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향후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몰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익입니다 특정 이익단체에 잘 조직화된 이익단체에 이익을 보장해 두는 대신에 표를 사는 겁니다 일종의 그것도 민중주의인 거죠 민중영합주의인 거죠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낼수록 더 많은 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잘 조직화된 단체의 활동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위협적일수록 더 많은 이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불법적인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번 정부와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노동 활동을, 노조 활동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서서히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사회학자들의 만든 깨진 창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제시한 깨진 창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제거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는 범죄 행위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노조활동의 과격성, 노조활동의 불법성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깨진 창 이론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상금노동단체의 심의과시와 그 다음에 무리한 불법적인 활동들은 거치지 않을 전망으로 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성향상 국민들은 앞으로도 더 험한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표를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집권 여당과 집권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마는 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적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표를 주는 잘 조직화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유화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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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